이 팔랑귀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좀 아홉 세에 걸쳐서 내 발등을 내가 찍는 형이다. 투자 투기 하시지 마시고요. 노력의 대가가 결과물로 보이실 것입니다. 개고생 끝입니다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네. 삼재띠. 네. 닭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닭띠는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나가는 삼재지만 같이 운이 들어오는 해운연입니다. 즉, 삼재라고 해도 고봉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운이기 때문에 삼재 운이라도 상당히 좋은 띠입니다. 닭띠의 성격으로는 좀 전반적으로 좀 봉사나 근면한 성격은 좀 있으세요. 근데 순진하면서도 기도 얇으십니다. 또 그리고 말재주가 타고나셨기 때문에 좀 논리정연한 거를 좀 좋아하시는 그런 성격들도 있으세요. 근데 또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남 도와주는 거는 무진장 좋아하시는데 내 거를 하실 때 그 시간대를 놓쳐서 좀 허당치는 일들이 좀 많은 닭띠들입니다. 올해보다는 2021년 신축년 한 해에 또 기인도 들어오시고 또 협력자도 들어오시고 재물운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삼잘에도 너무 좋은 띠 아닌가 싶습니다. 93년 개유생 스물아홉수 그러니까 내년에는 스물아홉수가 되세요. 이분들은 이 팔랑귀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기가 얇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좀 아홉수에 걸쳐서 내 발등을 내가 찍는 형이다. 라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팔랑귀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사람의 꾀임에 좀 넘어가셔서 좀 개고생을 좀 하신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스물아홉살 되시는 내년에 개유생 분들은 좀 다사다나나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으시고요. 대신 또 새로운 인연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내년에 좋은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81년 신유생입니다. 41살이신데요. 이분들은 또 내년부터 조금씩 마음 먹은 대로 뜻한대로 좀 이뤄지시는 형국이시고요. 또 기인도 들어오시고요. 또 사업도 좋아지십니다. 좀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관제수가 좀 들어오시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좀 건강운이 좀 신경 이쪽 부분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69년 기유생 분들은요. 투자 투기 하시지 마시고요. 노력의 대가가 결과물로 보이실 것입니다. 개고생 끝입니다. 그리고 기인이 들어오시는데요. 연하의 사람, 아랫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힘들었던 모든 무거웠던 짐들을 좀 훌훌 벗어버리는 형국이시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2021년 신축년 한 해는 무진장 좀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이 69년 기유생 분들은요. 늘 다른 또 닭띠들 분에 비해서 늘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인간고력도 많았고 이별수도 많았고 또 금전운에서도 조금 딸리는 부분이 많으셨는데 2021년 신축년 한 해는 기유생 분들의 한 해 운이 아니실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금전운 긴 운이 들어오시니까 그거 토대로 좀 내년에는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57년 정유생입니다. 이분들은 이제 좀 편안해진다. 69년 기유생들처럼 이분들도 좀 개고생이 끝난다. 좀 안정적으로 가신다.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또 이분들은 문서운도 들어오시고요. 금전운도 들어오시니까 나쁜은 절대 아니십니다. 77년 을류생분입니다. 이분들은 남일에 간섭을 조금 많이 하시는 성향이 있으세요.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 일에만 충실하신다면 덕을 보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토끼띠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. 왜 그러냐면 토끼띠는 내가 물려서 뜯길 수가 있는 형국이세요. 금전도 뜯길 수도 있으시고요. 건강도 뜯길 수 있으니 토끼띠들은 조금 유난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89살 개유생분들이세요. 이분들은 자손, 형제간, 주머니돈, 쌈짓돈, 문서 뺏길 수 있습니다. 눈뜨고 코 베어가는 형국이시니까요.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로 유산 나눠주시고요. 건강 조심하시고 그런 한해운으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 이야기할게요. 혼자 lu scissors 책rice õ me Business moon